보통 웨이팅도 있고 그래갖고 일찍 오지 않으면 저희가 먹기가 힘들어요. 날씨가 좀 흐리거나 비가 올 때요. 이거 먹고 나면 좀 몸도 뭔가 좀 배도 부르고 따뜻한 느낌. 아유 불지도 않고 드시네. 다들 안 뜨거우세요. 난 당신은 생각해도 촉촉해진 감성만큼이나 촉촉한 육즙 넘치는 만두에 마지막 칼국수면까지 완벽한 마무리. 먹을수록 행복이 스며든다는 그 조합 맛이 어떠신가요? 고기 한 입, 만두 한 입, 그 조합은요? 다른 만두정볼 만두랑 맛이 달라요. 돈 싸는데 만두는 물거리 맛이 좀 나는데 여기는 물거리 하나가 안 나고. 만두소가 엄청 많아서 맛있습니다. 여기도 되게 많이 쓰신 것 같아요.